여유를 보이고 있는 챔피언인데 좋습니다 예리하게 찍힙니다 몰아붙게 되는 2성선 2라운드 타이틴이 당황해지는 보다 8점 승봉 자 맞죠 조심해고요 좋았습니다 좋은 라이트 압박을 조심해야되요 라이트 압박 맞받아 치고 있는 이형철 랜선 훅 상하영탄 라이트 압박 좋습니다 반전놀이 비트머입니다 아 좋습니다 잘하는데요 같이 앞으로 나 네 좋습니다 몰아붙게 하랩투 잘 치는데요 저 짧은거 조심해야되요 저 짧은거 조심해야되요 오늘 2 선수 스파이디거리 비슷합니다마는 이형철 선수의 폭선 압박하 이것이 주의해야 할텐데 아 봄이 달렸습니다 네 저 짧은거 조심해야되요 맞는 이형철 또 맞죠 나가면서 또 맞죠 네 그렇죠 저렇게 짧은걸로 공격을 해야죠 네 네 아파 왼손 훅 이 가격 밀리는 안됩니다 5회 라이트 4회 라이트 잘합니다 아 아 아 이러면 치는 이성철 이러면 치는 이성철 짧게요 짧게 좋아요 그렇죠 절대 지키거든요 네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자격전사 네 저기 우리나라 제일 좋기도 많으니까 말이죠 네 이형철 선수가 힘을 내야죠 네 주니어 벤턴급 파이팅 아 벤투 네 네 돌렸습니다마는 유격적인 펀치 저 짧은거 예 아주 작전대로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밀리면 맞아요 밀리면 맞습니다 밀리면 맞습니다 아 안전사격 라이트 네 좋습니다 아 완주 네 손수입니다 올린시다 선수 네 네 반면 이형철 밀어붙이는 이형철 좋아요 네 그렇죠 자 롯도 기댄 챔피언 밀어붙이는 이형철 밀어붙이는 이형철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신 있는 박근근 이형철 미쳤어요 미쳤어요 섹시형 안전사격 얼굴 허용하고 있는 이형철 네 밀어붙이는 또 맞아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면 이형철 선수가 이게 휘둘러서 나오는 주목에는 안다운 갈게요 네 대단한 남판동입니다 네 대단한 남판동입니다 네 제가 아까 8회전까지 제가 채점한걸 봐서는 네 1회전을 우리 이형철 선수가 졌다고 봤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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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네 네 네 네 네 네 zelf manage 네 경기를 중단 시켜내라